안녕하십니까 해백건설 기계공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오랜 경력의 안목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각종 공구들을 임대 및 판매 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며 나아가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백건설 기계공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구 전문 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태백건설 기계공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